안 그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상인데 오늘도 주말에 이어 공기질까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. 대구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 경북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. 출근길 보건력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오전까지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. 또 낮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로 인해 점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.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지만 갈수록 날이 추워지겠습니다. 입춘인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치겠고 낮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.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.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눈이나 비가 오고 있는 제주도와 호남 지방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. 기온 살펴봅니다. 서부지역 낮 동안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. 중부지역 대구 2도, 경산이 6도로 시작해 낮 동안 6도선에 머물겠습니다. 동부지역은 포항이 2도에서 7도의 분포 나타내고 있습니다. 당분간 기온이 떨어져서 목요일 대구의 아침이 영하 7도를 보이는 등 당분간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